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요나쿠니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 이게 되면은 요나쿠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호카이도의 네모로 까지 계속해 가지고 거의 뭐 일주일 탐으로 해서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요나쿠니에서 네모로 까지요 최동단 네모로 까지 계속해 가지고 지금 일주일 단위로 번갈아 지진이 서큘레이션을 회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계속해 가지고 과거에는 100년 10년 5년 주기에서 이제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진이요 지금 보시면은 그 여기에 요나쿠니죠 요나쿠니에서 지금 이 계속해 가지고 지진이 보시면은 뭐 5월 3일 어제 지진이 5월 30일 그 다음에 30일 오늘 났고 계속해서 지금 요나쿠니에서 그 뭐 지진이 나고 있죠 보시면은 5월 31일 30일 계속 지금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일주일 상황을 한번 보면요 음 일주일 상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최근 일주일 상황에서 한 10여 차례 한 5월 25일부터 최근에 지금 5월 21일 5일부터 지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지진이 요나쿠니에서 지금 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5월 30일이죠 5월 30일 요나쿠니 5월 25일 요나쿠니 또 5월 27일 요나쿠니 계속 지금 지나고 있죠 5월 31일 오늘 났고요 5월 30일 요나쿠니 5월 26일 요나쿠니 뭐 계속 다 이게 요나쿠니입니다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지금 긴백하게 돌아가는 요나쿠니에서 계속된 지진이 발생하면서 이제 그 헤드쿠터인 마리아나 제도라든지 그쪽 라인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다가 움직이면서 이제 그 전체 일본 지역을 지금 이 그 다 이렇게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좀 자주 지진이 일주일 간격으로 해가지고 발생되게 지금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즈제도와 이즈제도와 이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그 이 화산섬이라든지 이오지마 이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해 가지고 좀 지진의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화랜 이쪽에서 이제 계속해 가지고 대만에서 이 지진 발생을 하면서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5월 26일 이제 화랜 4.9 5월 26일부터 해서 또 치고 올라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치고 올라와서 치고 올라와 가지고 이쪽에 보시면은 일본의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수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보시면은 여기 제가 일주일 동안 30일 오가사와라 지진이 났죠 보시면 우선은 밑에 지역을 보시면은 괌 쪽이죠 괌에서 5월 30일 그 다음에 그 마리아나에서 마리아나에서 5월 26일 움직이죠 그 다음에 5월 30일 또 오가사와라 그 다음에 이제 5월 25일 이즈제도 계속 지진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5월 31일 오늘 이즈제도 지났죠 그리고 이제 시모다 4.7 강진이제 5월 24일 시모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시주옥과 한입니다 시주옥과 한의 시주옥과 한인데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이즈반도 이 남동단에 위치한 것입니다 시주옥과 한에 속하면서 이 시모다에서의 4.7 굉장히 큰 과거의 대지진 당시에 시모다가 항상 이렇게 지진이 났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다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미국의 페리 제독이 1853년 7월이었죠 그때 그 일본의 시모다항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 그 흑선을 타고 왔죠 증기선 일본어로는 이제 그 쿠로우네인데 이 증기선을 타고 흑선을 타고서 내양을 해가지고 결국 일본이 이제 개항을 했죠 일본과 이제 1858년에 결국에는 미일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 그게 이제 이 시모다항에 처음에 이 페리 제독이 완전히 시모다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곳이고 또 일본의 지진과도 연관이 깊은 곳입니다 이 시모다에서의 지진이 굉장히 의미가 항상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동안 지진들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지금 나라 저기 저기 어디죠 그 요나쿠니부터 전 지역이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특히 최근에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물론 이 도쿄 쪽에서의 지진이라든지 어디죠 이바라키라든지 어디죠 여기 지바현 쪽도 걱정이 되지만 그 지역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이쪽이죠 이 이라인 이 구마모토를 통해서 계속해가지고 이 중앙 구조선 단층을 따라서 이제 도쿄를 치는 걸 걱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이 고베 보이시죠 이 고베 고베와 히로시마 후쿠오카 이쪽 라인 역시 계속해가지고 최근에 지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후쿠오카라든지 지금 히로시마 고베 고베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효고현을 얘기합니다 효고현이라는 것은 과거에 가슴 아픈 그런 대지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효고현 남부지진 제가 그 방송에서 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그때 6,434명이 사망을 했고 3명이 실종했죠 4만 3,792명이 부상을 했고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여기 고베시인 고베 대지진이라고 우리도 합니다 한번 고베 대지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신아와지 이게 왜 보냐면은 과거의 어떠한 히스토리를 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한신아와지 대지진 이 고베 대지진 초고현 남부지진이라고 하는 이 지진이 95년도 1월 17일 날 났는데요 근데 그 전에 그럼 94년도를 보겠습니다 94년도를 보면 94년도 10월에 10월 28일 날 미국의 오리곤에서 6.3의 강진이 났습니다 미국의 10월 28, 94년도 한신아와지 대지진 낙이 두 달 전 두 달 도치 안되죠 오리곤에서 6.3이 낳고 휴지에서 6.7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오리곤을 치고서 쭉 치고 올라오면서 이 맥코리 항상 맥코리 제도 꽁상 끼죠 맥코리 치면 남태평양을 치고서 이게 계속 치고 휴지에서 치죠 휴지 치고 올라옵니다 솔로몬 항상 남태평양이 다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7.1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됐던 거죠 이 필리핀을 치고 온다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하게 봤어야 됩니다 이게 남태평양과 필리핀을 계속 이렇게 7.1, 5.5 치고 오죠 대만 5.2, 뭔가 큰 지진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뉴질랜드 5.0, 혼수의 5.0 계속 지금 바누아토의 5.9 그래서 계속 파피아는 6.3 뭔가 바누아토 5.3 뭔가 큰 지진이 지금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죠 바누아토 계속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우리가 바누아토 또 나죠 통과 계속 나면서 멕시코 항상 삼각형 말씀드렸죠 삼각형으로 항상 멕시코와의 삼각형으로 다시 일본을 친다는 거 뭔가 이 멕시코의 6.5 지진 봤을 때도 우리가 아 이게 뭔가 그 페루 남미를 쳤어요 아 뭔가 이 큰 어떤 지진이 올 확률이 높다 그게 일본이 될 수 있고 칠레가 될 수 있고 미국이 될 수 있고 남미가 될 수 있지만 정확한 거는 봐야겠지만 계속해가지고 큰 대지진의 어떤 그러한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6.5를 이제 뉴질랜드에 치면서 우리가 대충 이걸 보면은 아 이 그 일본 쪽일 확률이 높겠구나 혼수 5.3을 보죠 아 일본 쪽일 확률이 높다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뉴질랜드 또 케르마덱도 6.4죠 혼수 그러면서 혼수의 93년 12월 28일 혼수의 7.8을 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 혼수 7.8 강진이 이게 어디서 났냐가 중요합니다 7.8 강진인데 혼수는 혼수지만 이게 이스트코스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해보니 간사이라든지 주부지방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큰 지진이 더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94년도에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다 분석한 이유는 다 그런 데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7.8의 강진이 7.8의 강진이 94년도 12월 28일 날 발생했죠 근데 이제 봤을 때 아 이거를 보고서 이제 그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일본의 대지진이 강진이 발생한 게 높겠구나라는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이 교토 교토에도 5.1 이래든지 지금 지진이 이 그 웨스턴 혼수에도 5.0 그러니까 그 히로시마 도토리 오카야마 그쪽입니다 여기 지진 위치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그 5.0이 강진 난 곳이 아 이 오카야마 도토리 그쪽이지 않습니까 도토리 쪽 같은데요 이쪽으로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혼수 계속 나죠 보십시오 아 12월 28일 날 혼수 7.8 다음에 계속 지금 혼수 5.0 다 1번입니다 계속 1번이지 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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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다 1번입니다 또 혼수 6.4 계속 나죠 계속 지금 혼수를 치는 걸 보고 맥커리 또 계속 지금 치는 걸 보고서 우리가 보면서 아 이거 5.1 또 95년도 1월 1일 날 또 혼수 났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서 뭘 판단해야 아 뭔가 일본의 큰 지진이 나겠다라는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95년도 1월 1일 날 혼수 6.5 6.4.7 계속 나죠 과태말라 또 이상하죠 과태말라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큰 지진이 날 확률이 높겠다라는 걸 판단하고서 우리가 봤어야 되는 거죠 보시면서 이제 그 1월 17일 날 이제 그 한신아와지 지진이 나는데요 그럼 1월 17일을 보겠습니다 1월 17일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1월 17일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이 되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의 지진이 결국엔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94년도의 지진이 영향을 주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제 컴퓨터가 갑자기 좀 느려지고 다운되어서 지금 나오네요 보시면은 1월 17일 1월 17일에 혼수의 대지진이 여기 보시면은 1월 7일 날 혼수의 7.0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항상 아쉬운 게 뭐냐면은 지진은 항상 4.9 보십시오 이렇게 강진들이 나는데 7.0 대가 그러면은 계속 혼수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 물론 지진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강한 어떤 경고는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이렇게 사람들한테 불안감을 준다는 의미에서 너무 반화도 또 치죠 사실 이게 뭔가 큰 대지진이 발 계속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지진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그 당시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별다른 지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피해를 한 거죠 지금 보면은 호가 4.7 혼수 4.8 이게 또 그랬을 거예요 아 4.0 대야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별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게 6.9 제도 5.6 뭐 이거 별거 아니야 겨우 5.0대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죠 지금 동일본 대지진이 4.2 4.5 4.2 4.2 다음에 바로 9.1 이었는데 규모는 중요하지 않고 패턴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그 알류산 6.3도 이상한 거고요 혼수 1월 17일 6.9 결국에는 1월 17일 날 6.9 한신 아와치 대지진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6434명 그 다음에 실종 3명 부상 4만 3,792명의 한신 아와치 대지진 일명 고베 대지진 혹은 효고현 남부지진 진앙은 아와치 섬이었고 효고현 전원의 깊이는 17.6km 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